오늘은 우리 한국 여자들이 여성 징병에 대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재미있는 내용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 시점 덴마크에서는 완전한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다 선언했습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군인수를 늘리고 복무기간도 늘리겠다 발표했죠. 총리는 국가를 지키는 것은 가장 명예로운 일 중 하나라는 말과 함께 여성 징병제는 완전한 성평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말을 했죠. 참고로 이 말을 한 메테프레데릭센이라는 덴마크 총리는 덴마크 노총연의 상담가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했고 덴마크의 대표적인 좌파 총리로 유명한 인간입니다. 좌파 출신의 총리가 완전한 성평등은 여성 징병제로 완성된다고 말하는 이 상황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덴마크는 러시아 옆에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러시아의 직접적인 침공을 두려워할 만한 위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나라도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무장을 해야 한다고 국방력을 높이는 법안을 추진하는데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또라이북계와 국경선을 마주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왜 여성 징병을 하지 않을까요? 여자들은 쓸모없기 때문에 군인이 될 수 없다는 성차별적인 생각 때문에 여성 징병을 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 한국 여자들은 덴마크 여성 징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쩌라고 싶은 덴마크에서 징병하는 게 나랑 뭔 상관 안 갈 거야? 우리가 왜 군대 가야 함? 개새끼들아 임금부터 동두하게 주고 말하던가 나랑 같이 입사한 한남이 나보다 연봉 200만원 더 높더라. 이거 들이밀면서 한남들이 한국에도 여성 징병하자 말할 것 같아서 벌써 빡치네 시오비읍 새끼들 응 안 간다고 안 가? 라는 반응을 보이며 우리 한국 여성들 한 목소리로 군대 가기 싫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한 목소리로 공기업 사기업 무조건 성별 비율 반반 맞추는 법안부터 통과시켜라. 나랑 같이 입사한 한남이 나보다 연봉 200만원 더 높다라는 말만 늘어놓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팩트 한번 보여드리죠. 이쯤 머리찍이라는 이 여자는 입사 동기 한남이 나보다 연봉 200이 높다고 말하며 여성 차별이라 주장 중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왜 생기는 걸까요? 정부에서는 군복무기관 호봉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녀들과 다르게 입사와 동시에 이호봉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다면 이게 과연 정말 여성 차별일까요? 한녀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시장에서 취직할 시기는 25살입니다. 하지만 남성은 칼보카 카립대를 기준으로 아무리 빨라도 26, 27살이 되어야지만 취직을 할 수 있죠. 결국 회사 입사 동기라는 내용은 24살의 한녀와 27남성을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건데 그게 말이 될까요? 시발 나이가 다른데 어떻게 한 바구니에 묶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녀들의 회사 동기가 아닌 학교 동기는 아직 학교에서 족뱅이 치고 있을 거고 한국 여자는 남자보다 2년 일찍 회사 생활하는 건데 당연히 호봉의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한국 여자들은 산수를 잘 못하는 건지 회사 동기는 무조건 연봉이 같아야 한다는 말만 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결국 한녀들이 주장하는 남녀 간 연봉 차이라는 건 군호봉에 대한 문제인 거고 남자들의 강제 징병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마저 빼앗으려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가야함 개새끼들아 임금부터 동등하게 주고 말해라 라고 남녀 임금 차이를 말하는 건 자신의 지능이 낮다는 걸 증명하는 일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나 조현병 경계선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역대 최연소 좌파 여성총리께서는 완전한 여성평등을 위해선 여성 징병은 필수라 말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은 이 사실에 눈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라면 무조건 국방의 의무를 짊어져야 한다 말하고 있으며 출산율 0.6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 애 낳아야 하니까 군대 못 간다는 말만큼 우스운 게 없다는 거 아시죠? 우리 한국 여자들은 아가리로만 여성평등을 울부짖는 게 아니라 진정한 여성평등을 위해 여성 징병에 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여성 징병이 진짜로 될 것 같으니까 눈물 질질 흘리는 한국 여성들을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여성 징병 영상을 널리 알리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성 징병에 반대하면 성차별주의자라고요. 진정한 여성평등은 여성 징병에서 옵니다.